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기계기사 2022년도 제1의 문제,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제4과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61번부터 80번까지입니다. 61번에서 70번까지는 기계재료 문제, 10문제, 71번부터 80번까지는 유압기기 10문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61번 봅니다. 주강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주강품이라고 하는 건 주조상태에 있는 강을 주형에 주입해서 만든 제품을 주강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주강품들은 용접이 쉽습니다. 그리고 주강품은 풀림처리를 반드시 해야지 되는 이런 필요성도 요구가 되고 있는 것이죠. 보기 3번에 보면 주조 방법에 의하여 용광을 주형에 주입하여 만든 강제품을 주강품이라 한다. 맞습니다. 주강품의 정의로서 맞는 것이고요. 이런 주강품의 특징은 용접에 의한 보수가 용이하고 주조 후에는 일반적으로 풀림을 실시하여 주조옥력을 제거하는 작업이 동반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4번에 중탄소 주강은 탄소 함유량이 약 0.1에서 0.15% 범위에 있다 그랬는데 0.2에서 0.5%의 강을 중탄소 주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탄소 함유량이 이게 잘못됐습니다. 0.2에서 0.5%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봅니다. 61번의 답은 4번으로 보고요. 62번을 봅니다. 다음 중 항원열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항원열처리. 1번 질합법. 질합법은 표면경화법에 해당이 되죠. 표면경화법. 표면만 경화시키는 열처리 방법이 되는데 물리적인 표면경화법이 있고 화학적인 표면경화법이 있고 시멘테이션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질합법은 화학적인 표면경화법의 종류에 해당이 되죠. 탄소, 침탄법, 질합법, 청화법 이렇게 세 가지는 화학적인 표면경화법에 해당이 되고요. 하염경화법 그리고 고주파경화법은 물리적인 경화법에 해당이 되고 시멘테이션 방법이 5가지 정도가 있었죠. 알루미늄, 크롬, 붕소, 규소, 크롬 이런 종류들을 침투시켜서 표면을 경화시키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답은 1번이 되죠. 항온 열처리 방법이 아닙니다. 항온 열처리법에 보면 항온 담금질이라고 해서 마켄칭, 마템퍼링, 오스템퍼링 이런 열처리 방법이 있죠. 항온 담금질의 종류에 해당이 됩니다. 오스템퍼링 같은 경우에는 오스템퍼링 조직을 AR-와 AR2-의 항온 중에서 냉각 처리해서 베이나이트 조직을 얻는 열처리 방법을 오스템퍼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템퍼링 같은 경우에는 MS와 MF 사이에서 냉각 처리해서 베이나이트 플러스 마텐자이트 혼합 조직을 얻는 조직이 되고요. 마켄칭 같은 경우에는 MS온도점, 마텐자이트 스타팅 되는 지점에서 항온 열처리 했을 때 마텐자이트 조직을 얻을 수 있는 항온 담금질이 마켄칭이 되는 것이죠. 항온 열처리의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 마켄칭, 마템퍼링, 오스템퍼링 보기에서는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63번 봅니다. 0.8%의 탄소를 고용한 탄소강을 800도씨로 가열하였다가 서서히 냉각시켰을 때 나타나는 조직은 그랬어요. FEC 평형 상태도를 봤을 때 910도씨 지점에서 보면 이렇게 떨어졌다가 2.0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이렇게 PSK점 이렇게 해서 보면 공속 반응선이 있어요. 공속 반응선, 공속 반응선 반응이 일어나는 온도점이 723도씨 정도가 되고 이 공속점의 탄소함량이 0.8% 정도가 돼서 이 부분에서의 조직이 폴라이트 조직, 폴라이트 조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0.8% 탄소를 고용한 탄소강을 800도씨로 가열하였다가 서서히 냉각시켰을 때 723도씨 정도, 721도, 723도 이 정도의 냉각이 되게 되면 나타나는 조직이 폴라이트 조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1,400도씨, 910도씨, 그리고 1,400도씨에서 떨어지는 이쪽 지역이 오스나이트 조직이죠. 오스나이트 조직이 됩니다. 이렇게 온도대가 910도씨, 1,400도씨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리고 탄소함량 2.0% 이하에서 오스나이트 조직이 됩니다. 시멘타이트 조직은 탄소함량 6.68% 되는 지점이, 이 점이 시멘타이트 조직에 해당이 되죠. 요선 라인을 따라서 시멘타이트 조직이 나타나게 됩니다. FE3C라고 하는 탄화철 형태의 조직이 시멘타이트 조직에 해당이 되고 탄소함량 4.3%가 되는 지점이 공정점이죠. 공정점. 1,145도씨 정도 되는 지점이에요. 요점이 C점에 해당이 됐어요. 요런 식으로 D점이 됐고 요렇게 해서 레디브라이트 조직은 요 공정점에서의 조직이 레디브라이트 조직이 됩니다. 오스나이트와 시멘타이트가 혼합이 돼 있는 조직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레디브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723도씨에서 1,145도 요 사이에서 공정점, 즉 탄소함량 4.3%가 되는 요 점에서 레디브라이트 조직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63번의 답은 1번 폴라이트로 보면 되겠죠. 0.8% 탄소를 고용한 탄소광을 800도씨로 가열하였다가 서서히 냉각시켰을 때 나타나는 조직 그래서 폴라이트 조직 이렇게 해서 63번은 1번을 답으로 봅니다. 6-8% 탄소광을 600도 약속에 타고라이브 표정의pper 하고 시간을 하려 утвержд하고 2-4% 탄소광의하도 2-4% 탄소광의하이특한